기회년 새해를 맞아 SBS가 정치와 경제 현안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 오차범위 안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 47.8, 잘하고 있다 46.1. 5차 범위 안에서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앞선 두 차례 SBS 여론조사, 특히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였던 지난해 9월 조사보다 긍정평가가 26%포인트 빠졌고 부정평가는 23%포인트 뛰었습니다. 국정 지지도 변화의 결정적 요인은 경제 관련 불만인 걸로 분석됩니다.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야로 경제 정책 31.4, 대북정책 28.8, 국민소통 12.3% 순으로 응답했는데 국정운영을 잘 못한다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 정책을 꼽았고 긍정응답자 중에는 대북정책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지금 교착 상태로 진행되다 보니 그동안 묻혀있던 경제 문제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와닿았기 때문에. 실제 올해 남북관계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에도 개선될 것 40.6, 교착 상태나 더 나빠질 것 55.5%로 남북관계 기대감이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높았지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38.5%로 지지율은 1%보다는 낮았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SBS 권란입니다.